완전 멋있네 김민수씨입니다 와아 안녕하세요 아이브이 프로 맨즈피스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수와 감독입니다 히바 멋있다 아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칼튼 캐릭터 같아요 유일격 칼튼 캐릭터 저 영어를 못해가지고 만화에서 나오는 그 원피스 원피스 그 뭐야 몸매 아니 뭐 요새 준비하신 게 되어 있으니까 네 저 이제 5월 21일 날 이제 뉴욕에 열리는 그 뉴욕 프로쇼 형 같이 나가요? 아 성혜비 형이랑 네 네 네 같은 데 해주세요 성혜봐 일단 그 가슴 운동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비교적 다른 부위에 비해서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조금 빨리 지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좀 짧고 굵게 그리기 너무 넓어지면 어쩔 수 없이 젖는 흥가 끈이 되게 많아져서 살짝 좁게 내려오는 위치는 일단 07 정도 사회자 안 했지 사진이 사회자 같았지 1 2 3 3 4 4 5 9 10 1 1 1 3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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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6 6 6 7 6 7 7 9 9 9 10 11 11 11 12 12 11 11 12 12 13 19 1, 2, 3, 4, 5, 5, 6, 7, 8, 9, 9, 10, 11, 12, 12, 13, 14, 14, 14, 15, 16, 16, 17, 18, 18, 19, 19, 20, 20, 20, 21, 21, 22, 22, 22, 22, 23, 23, 23, 24, 25, 26, 26, 27, 28, 29, 21, 22, 26, 진짜 좋으신거에요 이게요? 야 이거보다 야 여기가 진짜 미쳤다 너는 뭐 있냐? 저게 좋겠네 야 야 미안하다 Here you go Let's go Nice and easy Let's go 10개 12개 10개 2개 2개 하나 더 Let's go Go 진짜 멋있다 남자가 남자 좋아하면 안되냐? 야 너 좋아할 수 있잖아 우와 죽인다 진짜 멋있어 흉근이 쫙 보여지네 보이네 언제 저렇게 되지? 팔꿈치를 쭉 세워서 반대로 가슴은 호흡으로 횡경막 끌어올리고 얘는 등은 눌러주면서 끌어와요 그래야 안쪽까지 네네 탱붕 뱁 봄 아 추스는 어떤 분이랑 친해서 같이 운동을 많이 하십니까? 저는 근데 생각보다 제가 또 성격이 완전 아싸구나 내성적이고 뭔가 혼자만의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나마 황철순 선수님이랑 같이 운동하고 아니 근데 황철순님은 누구나 다 운동을 같이 하는 거야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동경 대상? 둘 모델? 지금 팔꿈치가 이렇게 걷혀 있어야 돼요 주먹을 손을 이렇게 누르면 손 조금만 더 밑에 이거 좋다 그대로 눌러둔과 동시에 가슴 쭉 끌어올려야 돼 와 이거 너무 아프다 오케이 가슴 쭉 들어 두고 됐다 눌러두면 서 그리고 암호 오케이 와 느낌 쏘 굿 아홉 어이 여덟 다 두개 업 하나 가슴 드라이드 업 형님은 또 어깨가 비교적 또 전면 생각이 못해가지고 측면이 좀 잘 발달되어 있고 가슴 볼륨만 조금 키워주시면 어떻게 키워? 어 그니까 보니까 살짝 전면을 조금 많이 개입을 좀 시켜요 플라이 할 때 지치면 그래요 지치면 어 어깨가 이렇게 나와 네 이렇게 긁어거든 얘가 뒤로 살짝 패킹해서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긁어야 돼 이렇게 나와버리면 바로 얘를 쓰거든 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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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후 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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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이제 뒷수를 할 때 얘를 이렇게 들면서 해서 흉곽을 일단 말아놓고 할 거예요 말아놓고 끝까지 푸쉬를 할 거예요 음 이때 이 상황골이 살짝 내외전 시켜서 안쪽으로 꽉 짜주는 아는 게 다 재미야? 그쵸 이 등이 면적이 패드에 다 붙어있어야 돼 허리 아치 만들지 마시고 아 복부를 살짝 크런치하게 살짝 짜서 볶고 잡아놓고 그렇지 흉추도 세워놓고 그대로 끝까지 푸쉬 꽉 꽉 그렇지 스키지 꾸이 그대로 뻥 그렇지 완전히 전공까지는 같이 눌러버린다니까 그렇게 그렇지 쭉 다같이 복부는 계속 잡고 있어야 되고 쭉 그렇지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넷 자 두개 넷 발마트 세대 업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잡아놓고 호흡을 가슴 팽창 푸쉬 넷 넷 넷 넷 넷 지금은 인클라인 보다 제가 살짝 좀 낮은 각도에서 설정을 했어요 제가 왜 좀 낮게 설정했냐면 이게 어깨가 좀 라운드로 말려있는 라운드 숄드 있으신 분들은 좀 비교적이 45도 보다 조금 낮춘 각도로 해주시는게 어깨 전면에 개입이 덜해요 그럼 내 발 좀 낮게 해야겠네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좀 낮게 설정을 한거고 근데 라운드가 없으신 분들은 45도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플랫은 팔꿈치가 살짝 눌려서 밀어준다고 치면 인클라인은 팔꿈치가 눌리는게 아니라 팔 바깥으로 더 빼줘서 이런식으로 가야 이 윗가슴 여기쪽에 자극이 되는거에요 인클라인은 열어서 이쪽 하나 두개로 두개 두개 업 오케이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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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뒤 꽉 스키시 할 필요 없이 그냥 가슴만 얘를 들어줌과 동시에 후 후 후 가슴이 들리려면 뒤에서 봤을때 등이 견갑이 하강이 돼야 돼요 하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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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들어주면서 툭 그냥 툭 툭 던져두듯이 아 일곱 아 여덟 아 열 아 아 둘 셋 멋있는 분과 정말 맛있는 운동을 했는데 너무 빡세게 해요 약간 좀 처음에 무서웠다니까 180에서 막 안되니까 시킨다고 본인 특정사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하 하하 유튜브에서만 뵙는 많은 분들을 실제로 뵙게돼서 되게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또 제가 뭐 많이 어 알려드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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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배웠어 아 그럼 다행입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도 좀 재밌게 최대한 운동을 했고 또 제가 다음에 또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또 도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강도로 하는데 다음에 더 강도가 세하나요? 아 그런 것 같아요 하하하 허리가 진짜 간식으로 하하 와우 이거 진짜 되게 그러거든 하하 하 하 그치 하 하 하 하